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가 건축공사 관계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 등에서 부실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사고를 접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품질, 안전교육을 시행한 겁니다. 교육은 관내 건축공사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서울시 건축안전문단 소속 전문가를 조빙해 공사장 안전관리 기본 지식, 사고 사례 분석 및 품질관리 요령에 대해 교육했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